한가위 특집, 오기티를 찾아라! 특별한 오기티가 숨어있다 온 가족이 함께 맞춰보세요! 동철아 네? 저기 저, 사르바라 태백상이다, 잘 보이지? 네 진짜 용감한 사나이는 저런 태백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과연 오기티는 무엇일까요? 우리 푸르미하고 아름이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왜 갑자기 동성프로 이런 마취사에 아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아니 네?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왜요? 아 역사님이 좋은 날 가족 얘기를 해서 슬픔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애들 좋은데 이거 갖다주면 좋다 이거죠 나도 되게 좋아해요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정답! 뭐야? 두 개였는데 하나로 밖에 없어졌거든요 볼에 립스틱 커졌다 네 예 이종원씨 볼에 빨간 게 있는데 여기 빨간 상처가 갑자기 커졌어요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 뒤에 산이 없어졌어 이렇게 볼 때 산에 눈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있었는데 근데 딱 돌아서니까 눈에 있던 거에 눈이 없어졌어 스텝이 치웠어요? 그건 모르죠 한가위 특집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 화면 공개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아닌가? 산 전체가 눈에 덮고 있는데 어허!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슴이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대화가 끝나고 태백산을 바라보는데 아니 왜 그래? 아 이럴수가 하얗게 덮고 있던 눈들이 다음 주까지 사라졌다 오게티 발견 네 자 이거 다 갖고 온 거 지나가고 아 잠깐만요 하잖아 차가플릭했습니다 한 한상궁 들어오시게 매야? 과 과연 내가 한가를 받을 수 있을까? 아 좋아 아니 재미있었잖아 한상궁 자네에게 한가를 드리도록 하겠어 아니 다 언니 한가